안녕하세요 저는 댄서하우스에 출연하게 된 춤추는 서일영입니다. 일단 댄서하우스에 같이 이렇게 저라는 댄서도 이렇게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저한테는 영광스럽다고 해요. 아무튼 서일영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춤을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역사를 쌓아왔는지 춤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춤 춤이라는 것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구나. 아 춤으로도 춤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저는 약간 네 이렇게 미러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되게 즉흥적이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고 뭔가 지금 이 순간 그냥 사는 거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무대에서 제가 보여지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공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시각적인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아트, 패션, 인테리어, 설치미술, 페인트 이런 것들, 물건들 제가 보고, 맞고, 먹고,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제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앉아서 그냥 저랑 카페에서 앉아서 혹은 음식점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하고 음식 먹듯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